아 머리 아다 아 우와 타는 게 없구만 으 으 피곤해 보이시네요 피곤합니다 하지만 여기 왜 나오신지 아세요 얘기로만 들었는데 댓글에 여자 상디군 여자친구가 있는데 낚시를 그렇게 잘 던진다고 그래서 혹시 낚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어요 낚실때가 검도랑 낚시랑은 좀 뭐가 다를 것 같으세요 검도는 이제 손목 스냅을 써야 돼 가지고 낚시 멀리 던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검도랑 좀 많이 차별화되지 않았을까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은 배우면서 느는 거니까 네 오늘 촬영은 검도인이 과연 테이스팅을 잘 할까 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네 저 혼자 하기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저 도와주실 분 한 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년 정도 배스 낚시를 했고요 검도왕 찐사부의 PD입니다 네 오늘 컨텐츠는 누가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이게 커질 줄 몰랐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결은 이제 여자 상비군이신데 여자친구한테 가르쳐 줬는데 낚시를 너무 잘한다 라는 말을 이제 댓글 달아 주셔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대결은 한 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잤나 PD님 보시기에는 제가 잘 던질 것 같은지 제가 봤을 때는 낚시 같은 경우는 스냅을 사용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일반인보다 더 못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제가 보여드리죠 자존심을 감드렸어요 백만 검도인 일어납니다 이거 네 그러면 이제 대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거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잡을 거 같은데 1시간 돼 빨리 던져봐요 두 분에서 입을 해야지 아 살아있어 살아있어 기사 길러가는데 그러니까 진짜 엉망 칭찬이다 이거 던지는 것까지는 하셨잖아요 원하는 곳에 불게끔 하는 거거든요 던지고 기다려야 돼요 원하는 지점에 그리고 순간에 퍽 잡으면 바로 느끼죠 아하하하 한 시간 내내 이러고 세우세요 억울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 이래서 사람들이 주작 하나봐요. 원래 그럴려고 그랬어요. 피터들은 힘들어. 방치 보면서 하니까 좋지 않으세요. 정적인 거 못 해가지고 가만히 야구는 움직였잖아요.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남자들이 낚시가 취미가 많잖아요. 근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어요. 잡아봐야 그럼 취미가 뭐예요? 원래 고루 타는 거였어요. 검도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머리 그렇게 머리 안 하잖아요. 진짜? 다다! 아 그걸 못 잡았어. 다시 담그면 안 되나? 우와 타는 게 없구만. 야 이게 뭐야? 입이 크네. 뭐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낚시 재밌는데? 안녕하세요. 저번 컨텐츠는 검도인과 야구인의 타격 대결이었는데 이번에는 검도인과 낚시인의 낚시 대결을 해보았습니다. 결과는 제가 승리하였는데요. 낚시인 별거 없네요. 허어어 아이바람이 너무 부네요. 댓글로 제보해주신 분에게 정말 감사하고 다른 분들도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위호 컨텐츠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